하얀색으로 메커버스 3,000원이네 4,000원이네 라이 진짜 개발 으음! 너무 더러워 시대다 레디! 저는 왼쪽으로 반 컵 정도 봤어요 오르막 감안하세요 아, 이 분의 반을 아,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헤헤헤헤헤 닭감비키수당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두껍팔매겠습니다 형, 개인으로 풀어야겠네 가자 혼두가 여전히 나가는게 아니니까 아, 난리났어 아, 난리났어 많아 사촌 마지막 겨누니까 닭감비키수당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이리와 왼쪽으로 밤빵받습니다 우리맛보세요 귀신데다 잘찼다 됐다 아, 뭐야 오, 잘찼다 바로 뭐, 거기다